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고요. 조석으로의 쌀쌀함이 몸과 마음을 한참 옥죄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무엇을 했는지 벌써 11월에 일고 있네요.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는 것과 같이요. 우리의 움직임도 정지가 되면 마음속에는 잡초가 자라난다고 해요. 어찌 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까봐 몸을 가두고 마음을 가두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지만요. 사실 그 가운데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다고 하죠. 차라리 어찌 보면 시끄러운 세상이기는 하지만은야 속마음 열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들어야 할 것 듣기 싫고 가진 것 버리기는 싫지만요. 마음은 잠시 머문다 해도 갇혀있어서는 아니된다는 생각이에요. 매소한 바람이 마음 한 구석에 소용들이 쳐서 드러난 상처에 설령 생체기를 만든다 하여도요. 고통이 있으면 있는 만큼 또한 성장하는 것도 있고 또 배울 것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어차피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움직이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물은 실어도 흘러야 되고요. 또한 흘러간 물은 파도를 만드는 것처럼요. 마음에 추함이 있다라고 해도 설령 열어야 할 것이고요. 또 아픔이 있다라고 해도 흘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픈 만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깊어지고 또 자라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하고 편안해질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풍성한 한 해의 마무리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문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232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한량 없는 계정의 해탈 해탈 지견을 구름과 같이 넓게 펼쳐서 시방세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듯이 진리의 빛을 두루두루 펼쳐나가겠습니다. 하는 뜻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바로 헌양진원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향을 사를 때 하는 참된 말이 헌양진원이지요. 예불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절에 가셔서 향을 올릴 때 이 헌양진원을 꼭 하시면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헌양진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옴바라 도비아 홈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께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천수경에도 보면은 육자대명 왕진원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옴만이 반매움인데 어느 종단에서는 그 옴만이 반매움만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냉쟁이 보면은 제일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건 뭐 비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옴바라 도비아 홈이라 하는 것은요. 소가 염을 먹는 거 보고 사실은 만들어진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소는 아이고 뭐 외양간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소는 하나의 신적인 존재였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인도에서는 혹여 흰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우를 받지요. 들소나 뭐 이런 물소나 이런 것들은 일을 하고 하지만은 흰소 같은 경우는 가운을 입고 길거리를 자기 마음대로 배회를 하고 다녀도 차가 빵빵거리거나 비키라고 하지 않아요. 그 소가 다 지나갈 때까지 차가 서 있어야 할 정도고요. 제가 혹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은요. 설령 인도에 가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치면 그대로 합의를 보고 해야 되지만 흰소를 치면은 합의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차 놓고 도망가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합의를 볼 새도 없이 모여요. 흰소를 쳤다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러는데 과거에 그 당시에 소를 얼마나 숭배를 했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가 여물을 먹는 거 보고 만들어진 게 고귀한 진언이 나온 게 옴만이 반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옴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소 여물을 이렇게 갖다 줘보세요. 그러면 소가 어떻게 돼요? 옴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나온 소리예요. 최초의 소리. 탄성어. 희망어. 기쁨의 소리. 환희의 소리.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물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소리가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제일 처음에 하는 소리가 옴이예요. 음, 엠, 웅 하다가 입을 띠 마 이렇게 되죠. 그러다 하는 소리가 엄마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며칠 동안 굶은 사람한테 여러분들 음식을 한번 갖다 줘보세요. 이야 이렇게 되죠. 환호성이 나오죠. 환희심이 나오죠. 그 자체를 옴이라 그러는 거예요. 많이 반매우면 바로 소가 여물을 먹을 때 입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많이 반매 이렇게 돼요.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훔 하지요. 우리 식사들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먹으면 세상에 누구도 안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게 훔이예요. 세상에 최초의 소리, 탄성어, 기쁨, 환희, 시초 이런 것을 우리는 옴이라 그러고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만족된 상태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곳이 없는 상태의 성취를 우리는 훔이라 그래요. 많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많이 반매 이러는데 바로 마음을 뜻하지요 진주 보석 이런 걸 뜻해요 반매는 바로 뭐예요? 연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옴만이 반매움은 연꽃 즉 관세움 보살님이 깨달으신 그 청정한 마음과 같은 많이 마음을 지녀서 훔 세상에 부러울 것 하다놓는 그런 원만성취의 상태를 이루겠다는 것이 옴만이 반매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언을 보면은 옴 자가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아요? 헌양진언에도 보면은 옴바라 도비야 훔 하고 나오는데 옴만이 반매움처럼 옴 자가 있고 훔 자가 있어요 바로 옴 자는 방금 얘기했듯이 희망이고 훔 자는 뭐예요? 만족함을 다 이룬 상태를 훔이라고 했어요 그럼 바라가 뭐냐? 바라 바로 금강을 뜻해요 금강 금강과 같이 견고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비야는 누구냐? 향을 올리는 사람 소향존이라 그러죠? 향을 올리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면은 옴바라 도비야 훔이라 하는 것은 향을 올리는 내가 도비야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지혜를 꼭 뭐예요? 훔 깨치겠나이다 이루겠나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정의 해탈 해탈 지견을 하고 광명은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을 했어요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 다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븐 향내를 꼭 지켜서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라는 것을 다지는 게 바로 흔향진언 향을 올리면서 하는 참된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옴 향을 올리는 저는 바라 도비야 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반드시 깨우침을 얻겠나이다 하는 뜻으로 향을 사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옴바라 도비야 훔이에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보면은 부처님 향을 올리는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바라는 걸 꼭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그건 부처님 제세시에도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배화교도들이 아그니신을 믿는 바로 화신을 믿는 그런 미신봉행자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세상의 모든 일은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야 돼요 배가 고프면 자신이 밥을 먹어야 되고요 돈을 벌려면 자신이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승진시험에 합격하려면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되지요 노력을 해야 돼요 안 자고 안 먹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자신이 만들어야지요 그냥 뭐 부처님께 찾아가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부근 되시는 분이 속상한 일이 있다고 아내하고 쟁론을 하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면은 남편이 일찍 들어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일찍 들어오시나요? 남편이 일찍 들어오게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옛날에 어떤 노부부가 시장에 가서 쌀하고 과일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사가지고 산에 있는 절로 불공을 들이러 가요 근데 미리 절에 연락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님이 그날따라 만행을 나오신다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절 올라가는 산 입구에서 스님하고 그 노부부를 만나게 되죠 아니 스님 어디 가십니까? 아니 노부부님들께서 어쩐 일이세요? 어디 가세요? 지금 절회를 올라가려고 그러는데요 절에는 왜요? 불공기도를 좀 하려고요 스님께 부탁을 드리려고요 무슨 불공기도를 드리려고 그러시는데요 사실은 며느리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부모뿐이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부모를 좀 소홀히 하고 이제는 며느리까지도 저희만 보면 하도 퉁망을 주고 야단을 쳐서 스님께 가서 말씀드리고 부처님께 제발 우리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아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드리러 가는 중이요요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더니요 그런 불공기도라면 절에 가서 드릴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드리셔야죠 한단 말이에요 불공기도를 절에 가서 해야지요 어떻게 집에 가서 합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왔대요 우리 노부부님 절에다 올리려고 그렇게 사오신 것 같은데 거를도로 시장에 가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옷감하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선물을 하나 바꿔서 며느리한테 그걸 갖다 올리시고 며느리한테 절을 한번 하셔요 그동안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할게 하고 한번 해보셔요 그게 불공기도 아닙니까 하니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듯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부부가 시장에 가서 어떻게 돼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걸로 다시 바꿔서 며느리한테 가서 며느리한테 올려놓고서는 며느라가야 그동안에 이 노부부가 망령이 들어가지고 너한테 따사롭게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마 하면서 갖다 바치면서 얘기하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께서 그러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제가 어머니 아버님께 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옛날 큰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불공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남편이 안 들어오든 며느리하고의 고부갈등이 있든 없든 참부보예요 부처님 동상한테 가서 빌고 있잖아요 그것이 해결이 되느냐는 얘기죠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원인을 만들어서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업자득 아니어요 우리 불교에 그래서 헌양진언이라는 것은요 오원바라 도비아 후미 반드시 향을 올리는 제가 개정의 해탈 해탈지견을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과 같은 이치를 꼭 깨우치겠습니다 실천을 하겠습니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향을 올리면서 그냥 이 향을 올리니까 안 좋은 기운 없애주고 우리 집안 우한 없애주고 무조건 다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요 내 스스로의 다짐에 소원을 세워서 그 다짐대로 실천을 하겠노라라고 다짐면서 올리는 향이 헌양진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마음으로 헌양진언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침예부를 하는 저녁예부를 하는 칠정래가 남았단 말이죠 칠정래를 돌아보면은 칠정래는요 지심규명래 하고 나가는데 일곱 번을 해요 지심규명래 지심규명래에서 일곱 번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일곱 번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곱 번 바르게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칠정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예불에도 보면은 우리 불자들은 삼보의 귀의를 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삼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보배, 진리의 보배, 스님들의 보배 그래서 스님들만 꼭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사부대중이 되는데요 승보는 사부대중이라 하는 것은 출가하신 남자스님, 여자스님 또 제가 우리 불자이신 우바사카 우바이를 합쳐서 사부대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깨달음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라 그러고요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때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 모두 행복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또 진리의 보배라 그러고요 그러한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승보단체도 보배다라고 하는 것을 삼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삼보 가운데서 부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법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흔히들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그러면 삼보 가운데 어떤 분이 제일 중요할까요? 물어보면은 부처님이요? 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부처님은요 법보를 가장 중요시 하라고 했어요 왜냐? 당신도 나이를 먹어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수와 풍 4대로 흩어지기 때문에 결국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육신이나 자기 자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께서도 세상에 이미 당신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존재를 했던 자연의 이치, 순리 이런 진리를 깨치신 분이고 또 진리에 의해서 사신 분이고 또한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전하신 분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은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셨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세세생생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 불자들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경에서 자기 자등명 법기 법등명을 하셨어요 자기 자등명 법기 법등명에 대한 것은 바로 부처를 믿거나 부처님 동상을 믿거나 누구를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한테 의지를 하고 바로 진리를 믿고 진리를 의지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칠정래에도 불법승 사안보에 귀하는 순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지심규명래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하고 나간단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우리 불교의 교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요 그 다음이 지심규명래 시방삼세 제망찰의 상주일체 불타야중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불타야중 부처님의 물이 들게 귀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샤가모니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부처님의 물이 들게 귀의를 하는 이 두 대목을 우리는 불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심규명래 시방삼세 제망찰의 상주일체 닮아야중이다 이렇게 했어요 바로 닮아야중 닮아야중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법을 다르마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부타 다르마 또는 부타 마르가라 표현을 하는데요 부타 다르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법 또 부타 마르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도를 뜻하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 익혀서 깨우치는 게 불교고 결국 뭐예요? 먼저 깨친 사람이 못 깨친 사람을 가르쳐주는 거 먼저 깨친 사람이 부처님 아니어요 바로 먼저 깨친 사람이 못 깨친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 이게 불교예요 부처님께 믿고 매달리는 게 불교가 아니어요 또한 부타 마르가라 그러지요 바로 뭐예요? 불토라 그래요 바로 부처님이 깨우치신 도를 나도 똑같이 부처님과 같이 깨치겠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도를 깨치는 걸 우리는 불교라고 그래요 부처님께 비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침에 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심기명래 해가지고서는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연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사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승보예요 승보 가운데 가장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고 이뿐이다 하는 분이 사대보살이지요 그 사대보살이 바로 뭐예요? 서가문희 부처님의 좌우협신 문수보연보살 또 아미타부처님의 좌우협신 뭐예요? 세지보살 관음보살 중에 관센보살 또한 육도윤회를 육도윤회하는 중생들을 이끌어주는 지장보살 그래서 사대보살은요 바로 문수보연보살하고 관음과 지장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사대보살 다음에 지심기명래 영산 당시 수불부척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란, 무량자비성중 하고서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을 때 부처님 밑에서 가장 공부를 하신 10대 제자 또 16성연, 또 500성연 또 혼자 스스로 깨우친 성연 또는 부처님의 제자가 1200제자 아니에요 1200제자 처음에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다섯 비굴을 귀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야샤 가족 55명을 귀를 시켰어요 그럼 이제 60명이 됐죠 60명에서 가사파 사명제 1000명을 귀를 시켰죠 그러면 이제 1060명이죠 거기다가 바로 마하모건년하고 사리불존자가 산자야라고 하는 외도 밑에서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아싸지를 통해 가지고 불교 교단에 들어오면서 250명 전원을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300명 되지요 그 1300명 가운데 볼일보로 나가고 포교 나가고 아파서 누워있고 하니까 대략 어떻게 돼요 1200명 정도가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1200제대 알아한 무량자비성중 그런 한량없는 자비로운 성중들께 우리는 절을 하고 또 지심기명래 서건동진 그바해동 역대전등 제대수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이라고 했어요 서건동진 인도를 통해서 바로 뭐예요 중국을 거쳐서 그바해도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역대전등 역대 불을 밝혀주신 큰 조사 종사 일체 작은 선지식들께 또 귀의를 한다고 하면서 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심기명래 시방삼세 재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바로 뭐예요 승부의 무리들께 다 절을 한다 그래서 불법승삼보에 일곱번 절을 하는 것을 우리는 칠정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요 칠정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리 불자님들 깨달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몰래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다만 부처님이나 어떤 절대자에게 빌고 부탁하느라고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까닭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네 삶과 죽음도요 한 조각의 구름이 생겨나는 것과 같고 한 조각의 구름이 이지러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화가 있듯이 우리 역시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짐들을 이고 지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힘겨운 짐을 지고 또 외로이 가는 삶이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행복한 만드셔서요 정말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청주 본명도인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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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